안녕하세요 여러분!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.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! 먼지터리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. 저번에 여러분 가을 뮤트립 영상 보셨나요? 이번에는 저 같은 여름 라이트 타입을 위한 라벤더 컬러를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퍼플 라벤더 특집은 제품 이름에 라벤더 혹은 퍼플이 들어갔거나 외색으로 봤을 때 라벤더, 퍼플 기운이 느껴지는 팔레트들로 구성을 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퍼플이나 라벤더가 들어간 제품들은 어떤 쿨톤 타입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와 진짜 라벤더나 퍼플 기운이 감도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요. 각 브랜드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주셨거나 또 저희가 직접 컨설팅할 때 필요해서 구매한 제품들이니까요. 별도의 영상 리뷰 의무나 가이드 이런 거 없었다는 거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.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아시죠?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고고씽! 보라라는 색은요. 일반적으로 빨강이라는 색상에 파랑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컬러이기 때문에 푸른빛을 어쨌든 많이 띌 수밖에 없고 즉 동양인 피부에 황인종 피부에 이질감이 든다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쿨톤 타입이라 하더라도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그럼 라벤더나 퍼플은 이 쿨톤 분들이랑 무조건 다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니요입니다.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말하는 라벤더 컬러는 연모라 계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퍼플에 흰색이 조금 가미된 컬러다 보니까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. 대신에 되게 완연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여름 타입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제품들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제품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발색해보고 색색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고 평균적인 케이스를 기점으로 항상 발색은 설명드린다는 거 이 부분 잊지 마세요. 올 마이 띵스 아임 유어 팔레트 03 미스티 라벤더 라벤더력 별표 1개 드릴게요. 봄 라이트 타입 1부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1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3번과 5번 컬러를 제외하면 굉장히 따뜻한 핑크 팔레트라는 느낌이 들고요. 다만 봄 라이트 타입이 쓰기에는 두 가지 펄들이 좀 쿨한 느낌이고 여름 라이트 타입이 쓰기에는 나머지 컬러가 또 너무 웜해서 봄이랑 여름에 걸친 분들에게 가장 예쁘게 어우러질 팔레트입니다.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05 사랑의 콩깍지 라벤더력 별표 1개 드릴게요.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 라이트 타입 1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전반적으로 발색이 강하지 않아 피부가 밝은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 세 번째 컬러도 보이는 외관보다 발색이 짙게 올라오지 않아서 쓰기 괜찮았어요. 3번, 4번, 6번 컬러를 제외하고는 노랗게 올라오는 편이라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 라이트 타입에 걸쳐있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한 팔레트입니다. 화장을 정말 옅게 하시거나 뭐 하나만 바르고 끝내는 걸 좋아하는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마음에 든다 느끼실 거예요. 언리시아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4호 올 오브 라벤더 포그 라벤더력 별표 2개드립니다. 쿨톤 타입 1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글리터로 유명한 브랜드답게 99 중에 글리터가 여러분 총 6구나 됩니다. 이 점이 팔레트의 활용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. 실제로 사용해보면 라벤더 팔레트라는 느낌보다는 핑크 팔레트의 느낌이 강합니다. 채도가 좀 올라오는 편이라 화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. 밝은 피부부터 중명도 피부톤을 가진 쿨톤 타입이라면 오 사용할 만했어요. 매트 섀도우 사용 시 맑거나 깨끗한 느낌은 나진 않아서 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천드려요.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 영상 속에서 좀 화사하다 이런 느낌? 라카 뉴레벨 아이섀도우 팔레트 포지션 라벤더력 별표 두 개들입니다. 여름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완연하게 푸른 보라가 스펙트럼에 있는 여름 타입보다는 적당히 푸른 컬러가 베스트인 여름 타입에게 추천드려요. 실제 발색했을 때 외색으로 보는 것만큼 쿨한 느낌은 아닙니다.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저는 오른쪽 부분 섀도우들이 좀 탁한 회끼로 올라와서 1번부터 3번까지 조합으로만 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이건 컨설팅 시에도 꽤 추천하고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. 롬엔 베러댄 아이즈 말린 제비꽃 라벤더력 별 3개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여름 타입이나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 바르기에는 어둡거나 좀 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. 입큼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윈터 라벤더력 별 3개 드릴게요. 겨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제가 만든 팔레트죠. 라벤더라기보다는 쿨 컬러 회보라 음영에 가깝습니다.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1번, 4번, 3번 조합을 추천드리고요.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2번, 3번, 5번 조합을 추천드립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한 개 정말 잘 어울린다 하는 완연한 겨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어뮤즈 아이 비건 쉬어 팔레트 04호 라벤더 라벤더력 별 4개입니다. 이거 여름 라이트 타입한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전반적으로 엄청 쿨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. 4번 컬러를 사용하면 쿨한 느낌이 많이 나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 봄 라이트 타입한테도 테스트 해봤거든요. 근데 확실히 추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호 한남동 아틀리에 라벤더력 별 4개 드립니다. 여름 타입 일부, 겨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브라이트 핑크 모브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브라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햇빛이 감도는 핑크, 보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2호 피부를 가진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저는 2번, 5번, 8번, 10번 정도만 딱 사용해줍니다. 롬앤 베러덴 아이즈 말린 라벤더 라벤더력 별 5개 드릴게요.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. 이건 진짜 라벤더력 뿜뿜이에요. 라벤더가 베스트 스펙트럼에 있는 정말 쿨한 게 잘 받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로 이거 중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컬러 있죠. 이거 쓰면은 7080스트가 되거든요. 저한테는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섀도우로 쓰는 것보다는 1, 2번 컬러를 믹스해서 블러셔로 써주고 있고요. 섀도우로 쓸 때는 2번 컬러 빼고 사용해주기는 합니다.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본인의 스펙트럼과 제품 코멘트를 좀 비교해보시면서 내 스펙트럼에 잘 맞는 그런 제품들로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난번에 가을 뮤트 립집에 이어서 라벤더 계열을 준비를 해봤는데 또 다음에는 어떤 컬러 컨텐츠로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물론 피부 타입, 스타일링, 톤앤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스트해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